과숙 내근도 마지막 이야기 안녕하세요 유유자석 입니다 네 드디어 과숙 내근도 마지막 시간이 됐어요 이것까지 완성하기에 조금 시간이 걸렸죠 네 죄송합니다 이거 색은 대자와 고동 그리고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싶어서 적금을 넣었어요 그래서 새의 깃털 부분을 무늬를 내줬구요 큰 깃털이라면 이 부분을 발임해 줘도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에는 새가 조금 작은 편이어서 그냥 무늬만 내줬습니다 이렇게 깃털 따라서 끝부분만 칠해 줬어요 원화 같은 경우는 이 색보다 조금 더 짙은 고동에 가까운 색이더라구요 이 부분은 그냥 취향에 따라서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밝고 뽀송뽀송한 새를 그리고 싶어서 이렇게 했는데 각자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색으로요 즉 이마랑 앞가슴 그리고 등 그리고 날개 아래쪽 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줬어요 이쪽 음영을 주면서 약간 덩어리 감을 조금 주고자 했습니다 다 없이 부릅니다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냀 sincerely 이렇게 말씀드리면 whether 날개 아래쪽도 살짝 넣어 주세요. 조명에 반사된 거 보이시죠? 약간 반짝반짝하게 했어요. 적금이 없으신 분은 그냥 금분을 조금 넣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홍과 대자를 섞었습니다. 이거는 도자기 접시에 보시다시피 조금 흐리게 만들었죠? 그래서 부리 부분 앞부분에다가 음영을 줬습니다. 붓끝을 뾰족하게 해서 발임을 해줘요. 자, 호분과 황을 섞었습니다. 조금 되직하게 만들어주세요. 네, 눈동자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황토대자를 섞었고요. 이거를 이제 털을 그려줄 거예요. 털이 어떤 방향으로 나는지 생각하시면서 그 방향에 따라 한울한울 그려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갈색빛 나는 털을 전체적으로 그려줬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너무 진하면은 좀 도드라지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얇게 해서 전체적으로 털을 그려줬어요. 그래서 새에서 털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생각해 보시고 그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한올한올 그려주세요. 네, 지금은 2배속이고요. 최대한 편집을 조금 자제하고 원본 자체로 보여드리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속도는 조금 올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올한올 털을 그려줍니다. 털을 그리시다가 너무 약간 도드라지거나 선이 두껍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바림붓으로 살짝 닦아내셔서 마른 다음에 그 위에 다시 털을 그려주셔도 돼요. 그래서 선 긋기 편한 방향으로 화판을 돌려가면서 털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멀리서도 보면서 괜찮나? 이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나? 그런 부분은 또 그쪽 부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후분을 얇게 해서 좀 약간 뽀송뽀송하고 좀 덩어리감 주고 싶은 부분에다가 약간 흰색 털을 그렸어요. 그래서 불이 아래쪽이라든지 꽁지털, 그리고 배 아래쪽 부분에다가 네, 털을 조금 그렸습니다. 겹치게 해서 털을 쳐줬어요. 최대한 그 첫 번째에 쳤던 털과 흰색 털, 뭐 이렇게 사이가 좀 잘 어우러지도록 털을 그려줬고요. 전체적으로 분놀림이 조금 비슷한 힘으로 털을 그리는 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음에 들 때까지 새가 점점 뽀송뽀송 예뻐질 때까지 털을 만들어줍니다. 실은 이거 영상을 작년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되시긴 하나? 도움이 되시나? 약간 이런 자기 확신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무리를 좀 잘 못 찍고 있었는데 인스타에서 어떤 분이 이거 영상을 보고 그리셨다고 하는데 너무 잘 그리셨더라고요. 저보다 더 잘 그리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영상이 꽤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느끼면서 마무리를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는 호분이랑 황 황토 조금을 넣습니다. 이게 한 번에 쭉 딱 다 완성되는 게 아니라서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 어느 분한테는 이런 좀 디테일한 영상이 필요하실 것 같아서 어차피 찍어놓은 거 최대한 좀 차례차례 보여드리려고 그 부분을 주안점을 두고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약간 노란빛 나는 황토 약간 톤 다운된 황토로 이제 흰색과 그 갈색의 털 사이에 중간중간을 조금 메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뽀송뽀송해 보이도록 새를 만져줬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서도 봤다가 새어서도 봤다가 하시면서 털을 넣어주세요. 이게 너무 털치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한쪽에 집중돼서 막 많이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잠깐 멀리서 한번 보시면서 내가 좀 제대로 맞게 하는지 좀 상황을 전체적인 눈으로 보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중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털을 넣어줍니다. 약간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털을 넣어주는 거겠죠? 그래서 한 곳에 치우지 않게 전체적으로 균형감을 주면서 털을 그려주세요. 이게 보통 영상에서는 이제 한 번에 짠 하는 걸로 보통 완성샷이 나오는데 생각보다 손이 많이 간답니다.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젖어있는 곳에서 이제 선을 치면 그게 뭉치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게 마른 곳에 이미 털을 쳤으면 그곳이 다 마른 걸 확인하고 그 위에 다시 올려줍니다. 그리시는 분들에 따라 이렇게 그리는 방법은 다 되게 다양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스타일로 그린다 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다양한 영상이나 기법들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조금 만드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연노랑색을 위에 올리니까 조금 더 귀여워진 것 같아요. 네, 올리고 계속 올립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제가 손댄 부분은 그냥 다 자르지 않았어요. 어떤 순서에 걸쳐서 조금 만졌는지 한번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네, 이제 털은 거의 다 마무리했고요. 새 눈 선을 그려줄 건데요. 앞쪽 부분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 네, 그쪽 부분도 예쁘게 눈을 그려줍니다. 그리고 검정색으로 눈동자를 그려주고요. 저는 눈동자가 조금 큰 새를 어떤 동물이든 다 눈동자가 조금 큰 걸 좋아해서 네, 눈동자는 조금 크게 그린답니다. 그냥 그리고 부리 같은 경우엔 아까 바림색에다가 대자를 조금 넣어서 네, 선을 그려주고요. 네, 연지와 대자를 섞었어요. 대자를 섞어서 다리 쪽에 라인을 그려줍니다. 그 새 다리 보면 이렇게 좀 붉은빛 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도드라져 있고 그거를 표현해 주고요. 이거는 작은 새이기 때문에 묘사는 조금 간략하게 했습니다. 점점 새가 기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완성이 됐고요. 너무 늦은 마무리 네, 또 한편으로 굉장히 죄송하네요. 어쨌든 이 영상으로 즐거운 그림 생활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